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퇴근을 할거에요 맞아요 퇴근하기 전에 그냥 그냥 와봤어요 그냥 와봤어요 사실 제 개인 인스타 라이브에 리아 언니를 저번에 전화로 초청을 했었는데 자리로 모셨습니다 사실 리아 언니가 원래 하는거였는데 제가 난입했어요 갑자기 하겠다고 했으면 음 여러분 현재 시간은 몇일까요? 오 10시 10분이네요 10분 저희는 오늘 출근을 해서 오늘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는데요 맞아요 아 오늘 말할거 하나 있었네 어 유나가 원래 그냥 회사에서 밥을 내가 챙겨온걸 먹으려고 했는데 유나가 여기 가까이에 뼈해장국집이 있는데 언니 알지? 오는길에 있는거 유나가 나한테 보여줬어 뼈찜집 내가 같이 가려다가 못갔거든 그래서 뼈찜집을 이제 가자고 막 갑자기 조르는거에요 그래서 맛있어보이길래 그래 하고 갔죠 가서 엄청 신나게 뛰어갔어 그런데 뛰어간 우리를 본거야 예지언니가 뭘 사오다가 그래서 언니가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한거지 그래서 너희 어디가 우리 밥먹으러 가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다 갔어 못먹었어? 응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예지언니도 이제 배는 고픈데 뭐 먹을지 모르고 해가지고 그냥 편의점에서 대충 사가는 길이었대 그래서 갑자기 예지언니까지 합류를 해서 예지 유나류진 셋이서 한식집에 갔습니다 어디 한식집? 종갓집 종갓집이랑 되게 종갓집 종갓집 예지언니 약간 진짜 백반 이런거 나오는데 사실 제가 원래 같이 그거를 유나랑 먹으러 가려다가 제가 갑자기 못간대여가지고 갑자기 딴걸 해야 되서 그래서 유진이랑 간다고 그랬어요 유나가 그리고 제가 지금 저녁을 못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퇴근하고 제가 숙소가서 먹을거에요 시켜서 근데 저녁 먹은 거 얘기 들으니까 더 배고픈 해요? 원래 부대찌개 먹었죠 맛있어 먹겠다 맛있더라? 거의 사고를 쓰는 거 같아 사고를 쓰는 거 같아? 이게 민아랑 말을 했는데 이 국물의 맛이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파스탈 톤이야 먼저 알겠지? 약간 로제 파스타처럼 흰색과 빨간 고추가루가 섞인 파스탈 톤이었단 말다 저는 요즘에 그게 너무 먹고 싶어요 뭐 갈치조림? 무 들어가 있는 거에요 감자랑 무랑 매운 갈치로 제주도 가면 유명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먹고 싶어요 요름이 그거 맛있어 그냥 갈치 구워 먹어도 맛있어요 그거보다 너무 먹고 싶어요 그거 집에서 먹었어요 갈치 구워 먹어도 벌써 흰쌀밥이랑 어제는 유진이랑 유나랑 김이랑 밥이랑 예지 형부님께서 주신 김이랑 유진이 어머님께서 주신 반찬이랑 장조림이랑 그리고 또 뭐지? 그 소고기 소고기 구워서 밥이랑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근데 영어도 한 번 해주시죠 하이 에비원 하이 봉쇼 에비원 나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 언니가 약간 세이 하이 하면 하이 에비원 에비원 세이 하이 이러면서 다들 하이 다 같이 신나서 하이 그런 거 영상 되게 많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그냥 이제 우리끼리 말할 때는 뭐 안녕해줘 이것보다는 세이 하이 좋아 기분이 좋아 하면서 손 흔드는 이모지를 보내주셨고요 이모지 하트 이모지 이모지를 진짜 많이 쓰신다 인스타그램 그런 거 갈비 먹었어요 잘했다 잠깐만 저 지금 진짜 배고파요 여러분 그러면 리아언니가 진짜 진짜 배고프니까 라이브는 이제 슬슬 정말로 해도 돼요 그러면 약간 믿지 나한테 서운해하면 어떡해 믿지들도 그러길 바랄 거야 믿지 저 저녁 추천해주세요 네 리아언니 저녁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빠이빠이 해요 그러도록 해요 그러면은 저녁 믿지들이 추천해주기 전에 언니 TMI 하나 해줘 제 TMI? 응 오늘 소고기 먹을 수 있는데 와우 음 제 TMI 소고기 있잖아 소고기 먹어 소고기 아 제 TMI 이거는 요거 유나가 예전에 만들어준 거 유나 커플 반지 이거는 엘키 언니가 만들어준 거고 이건 제가 만든 거 그리고 아 이거 류진이가 만들어준 거 있는데 지수로 맞아 근데 오늘은 안 와봤어요 저번에 보여줬어요 근데 잘했어요 응 안녕 류진이라고 벌써 너 해주시는데 류진은 I love you me too 사랑해 What time is it there? It's 10 16 16 Since I was 16 17 17 17 아가씨 잘 거게요 Thank you Thank you Have a good night You have a good night too Everyone have a good night I'm going to go have dinner And She's starving now And sleep She has to eat now I hope you guys all had a good day Have a dreamy dream Sleep tight Yeah Bye Bye We love you Bye Bye 언니 우리는 약간 진리아 그걸로 할래? 어떻게 아 이게 진리아야? 어 하나 둘 셋 아 해야지 언니 언니도 이쪽 손으로 해 맞춰 자 됐어 하나 둘 셋 아 안녕 이거 어떻게 할 거? 종료 어 안녕